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어제 첫 회담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국정을 쇄신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소통과 협치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회담을 마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고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 민생 대책 제안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왜 만나자고 했냐며 대통령이 민심을 아직도 모른다거나 총선 민심이 용산 담벼락을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에 윤 대통령은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백지 답안을 낸 꼴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통과 협치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며 민주당이 부정적 평가로 회담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비된 문건을 꺼내 잃는 건 소통이 아닌 공중전이라거나 협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는 법은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도 반대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